이거? 뇨몰이 없어, 자꾸? 명담이고요. 아,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끝쯤 왔어요. 여러분 아직 힘들지도 않으신가요? 네! 어우, 좀 죽을 것 같은데? 야, 근데, 브랜드리드 페스티컬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, 네, 너무 재밌어가지고요. 아,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, 아, 너무 달렸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? 아, 여기 막 제가 보면서 하는데, 손으로 같이 음을 해주시고, 막, 손을 질러주시는 게, 막, 이게 기운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, 더 세게 부르고, 더 크게 하고 싶더라고요. 맞아요. 아, 진짜, 요즘 말로 이런 상황을, 그, 두 글자로, 요즘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, 대박. 이거 좀 지난만한가요? 요즘 말이에요? 요즘 말 아니야 이거? 아니, 일단 요즘 말이라는 말을 쓰는 거 자체가 조금... 흐흐흐흐흫 아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. 네.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 노래,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하는 줄 모르고, 여러분. 따라 부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할게요. 알겠습니다.